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공개 문제 1번 자 번호 집어넣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전자접촉기다라고 되어 있네요 전자접촉기 자 여러분들 우리 전자접촉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약호를 우리가 MC라고 하죠 MC 자 타이머도 있네요 타이머는 뭐라고 했었죠 T 플리커 릴레이는요 FR R 자 릴레이 같은 경우는요 X 플리트레스 같은 경우는요 F L S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전자접촉기 같은 경우 자 요 1번부터 3번까지 그리고 아래 부분에 7번부터 9번까지를 우리는 자 주외로에 쓰이는 주접점이다라고 이야기 했었고요 자 이 부분 자 4번과 10번은 무슨 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세로일 때 오른쪽에 있죠 A접점 자 5번 같은 경우는요 세로일 때 왼쪽에 있죠 B접점 6번과 12번은 전원이 되겠죠 전원 자 EOCR도 마찬가지죠 자 EOCR도 1,2,3,7,8,9가 무슨 접점이 됐고 주접점이 됐고 자 여기 4번,5번,10번,11번이 무슨 접점이 됐고 보조접점이 됐고 자 그래서 10번과 4번이 B접점 11번,4번도 B접점 10번과 5번은 A접점 11번과 5번도 A접점 자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두 개씩 있는거죠 전원은 6번과 12번이고요 자 우리 타이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타이머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A접점이 두 개가 있고 자 B접점이 한 개가 있죠 자 전원도 있고요 자 그러면 찾아볼까요 자 일단은 2번과 7번에 보니까 220V가 걸려있는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전원은 2번과 7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1번과 3번이 이쪽에서 만나고 있네요 자 이때 이 형태가 어떻습니까 세로일 때 오른쪽에 있는 형태죠 이걸 무슨 접점이라고 했습니까 A접점 그래서 1 3번이 또 A접점이 되죠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8번하고 6번과 만나고 5번과 만나고 있네요 자 8번이 지금 두 개랑 만나죠 두 개의 번호와 어 그런 것을 우리가 공통번호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8번이 A접점도 들어가고 B접점도 들어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세로일 우리가 가로일 때 6번 같은 경우는 맡기기가 위에 있네요 음 자 그러니까 A접점이 되고 5번 같은 경우는 맡기기가 아래 있죠 그러니까 B접점이 되네 그래서 6번 5번 자 이렇게 우리가 자 타이머는 찾아줄 수 있네요 자 그러면 플리커 같은 경우는요 자 플리커는 자 A접점이 하나 있고 B접점이 하나 있고 전원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8번과 6번 5번이 만나네요 자 8번이 두 개랑 만나니까 8번이 공통번호로서 자 5번은 아래에 있으니까 B접점 6번은 위에 있으니까 A접점 그래서 8번 6번 8번 5번이 되고 자 220V는 몇 번과 몇 번에 걸려있어요 2번과 7번에 걸려있죠 그래서 전원은 2번과 7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릴레이 한번 볼까요 자 릴레이는 A접점이 두 개 있었고 B접점도 이 두 개 전원은 마찬가지로 한 개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자 1번과 3번과 만나고 1번과 4번이 만나네요 자 그러면은 1번이 일단은 공통번호가 되면서 자 3번은 위에 있으니까 A접점 4번은 아래에 있으니까 B접점 전원은 2번과 7번에 걸려있죠 2번 7번 자 8번과 6번 5번이 만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8번이 공통번호가 되면서 자 8번 6번이 A접점 8번 5번이 B접점 이 되죠 자 마지막 FLS 자 A접점과 B접점 전원이다 A접점 하나 B접점 하나 전원이 하나로 써요 자 얘같은 경우는 4번이 자 3번과 만나고 2번과 만나는 형태네요 4번이 공통번호가 되면서 4번과 3번은 위에 있으니까 A접점 4번과 2번은 아래에 있으니까 B접점 자 전원은요 5번과 6번에 220V가 걸려있죠 그래서 5번과 6번이 전원이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찾은 걸 가지고 번호를 집어 넣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이 회로도를 보고 같이 번호를 한번 집어 넣어볼까요 우리 아까 했던 거 있죠 그쵸 그걸로 넣어보면 됩니다 자 EOCR의 박스 모양이 있네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EOCR의 주접점이죠 자 그래서 위에다가 1번부터 3번까지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7번부터 9번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됐고 자 MC1번과 2번 요 수저 모양 이게 뭐였죠 어 전자접촉기 주접점이었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자 1번부터 3번까지 위에다 적어주시고 7 8 9 7 8 9 적어주시면은 자 우리가 주회로는 끝났죠 번호 집어넣는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정해져있진 않지만 여러분들 연결할 때 편하게 하려면 MC12도 1 2 3 4 5 6 순서대로 하는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퓨즈홀더도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연결할 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EOCR부터 먼저 끝내볼까요 자 우리 지금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제가 녹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 자 이 부분이 지금 A접점과 B접점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는 B접점이고 여기는 A접점이죠 자 이렇게 같이 연결된 곳에다가 10번이나 11번 둘 중에 하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10번 10번 이렇게 같이 적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같이 봤었죠 B접점은 몇 번이었어요 4번이었죠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A접점은 몇 번이었어요 5번이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B접점과 A접점 집어넣고요 자 얘는 뭐예요 EOCR의 전원이죠 6번과 12번 자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EOCR은 다 적어줬고요 MC 적어볼까요 전자접촉기 자 여기 보면 지금 두 개가 있네요 두 개의 접점 얘들은 무슨 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A접점이죠 우리 아까 전자접촉기 A접점은 4번과 10번이었죠 그래서 4번 10번 4번 10번 적어주면 되죠 자 전원은요 6번 12번 12번 6번 12번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전자접촉기 다 적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적어주시면 되죠 자 플리커 먼저 볼까요 자 우리 아까 플리커 자 A접점은 8번과 6번 같이 찾았었고 B접점은 8번과 5번 같이 찾았었죠 전원은 2번과 7번 자 그러면은 우리가 8번이 공통번호죠 8번이 공통번호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8번이 공통번호인데 A접점과 B접점이 같이 사용됐죠 자 이런 경우는 연결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자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자 이 부분에다가 번호를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자 같이 연결된 곳에다가 공통번호를 집어 넣어야겠죠 8번 8번 자 A접점은 아까 6번이었고 B접점은 5번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플리커 집어 넣어주시면 되고 자 플리커의 전원은 아까 몇 번과 몇 번이었어요 2번과 7번 자 그러면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FLS 집어 넣어볼까요 자 우리 아까 FLS는 어떻게 됐었고 A접점은 4번과 3번 B접점은 4번과 2번 전원은 5번 6번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A접점이네요 자 4번 3번 집어넣으면 되고 아까 FLS의 전원은 몇 번이었고 5번과 6번 그쵸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E1 E2 E3 같은 경우는 자 잠깐만 넘어가서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 E1 E2 E3 는 번호가 몇 번입니까 7번 8번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7번 8번 1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에 보죠 X X가 뭐였나요 X가 릴레이였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A접점하고 B접점이네요 자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따로따로 번호를 집어넣어 주는 방법 뭘 따로따로 해라 뭐 하는 거냐 자 우리 공통번호가 두 개죠 1번과 8번 한쪽에다가는 1번을 쓰고 다른 한쪽에다가는 8번을 써라 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얘처럼 플리커처럼 A접점과 B접점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공통번호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부분이 자 여러분들 제 손가락 보세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 A접점과 B접점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같이 공통번호를 줘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여러분도 어려우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한쪽에다가는 1번 3번을 썼습니다 자 자 우리 릴레이의 A접점 1, 3, 8, 6 이었죠 그중에서 제가 1, 3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번호를 적을 때 1번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1번을 썼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몇 번 쓰면 되겠어 그렇죠 8번과 5번을 쓰면 되겠죠 자 얘는 릴레이의 전원이죠 2번 7번 자 그러면 이제 타이머 타이머 해볼까요 타이머 자 그러면 타이머 같은 경우는 우리가 A접점이 2개네요 자 근데 여러분도 지금 생김새 보니까 얘랑 얘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막대기의 삼각형이 있고 얘는 막대기의 삼각형이 없죠 막대기의 삼각형이 없는 게 순시라고 했고 막대기의 삼각형이 있는 게 한시라고 했죠 자 순시는 우리 아까 타이머에 8,6,1,3 중에 몇 번이 순시였고 1,3번이 순시였고 8,6,8,5가 1시였죠 자 순시니까 1번 3번 집어넣고요 자 1시니까 8번 6번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타이머의 전원이죠 2번과 7번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내부 구조도가 주어진 거는 전부 번호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내부 구조도가 주어진 거를 이제 번호를 다 적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스위치 종류들 램프 종류들을 우리가 번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때 같이 보일 게 뭐냐 이겁니다 자 이 배관 및 기구 배치도 라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고 같은 박스 안에 있는 얘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푸시 버튼 1번과 0번이 같은 박스 안에 있네요 자 셀렉트 스위치는 캡이라는 고무 마개와 같이 나와 있는 거고 자 RL과 GL이 같이 있고 YL과 부저가 같은 박스 안에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박스 안에 있는 얘들은 공통이라는 걸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자 푸시 버튼 1번 0번 RL GL YL 부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자 푸시 버튼 1번과 0번이 아까 같은 박스 안에 있었죠 자 그러면은 얘와 얘의 선으로 연결된 부분을 찾아주세요 자 어디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나 봤더니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공통을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공통 1번 이렇게 적을게요 공통 혹은 C로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공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푸시 버튼 우리 비접종은 원래는 뭐라고 줬어요 1번 2번으로 줬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1번 자 그 다음에 공통을 안 주실 분들은 여기다가 2번을 적어주시면 되고 공통으로 주시게 되면 여기를 그냥 공으로 잡아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푸시 버튼 A접점이죠 푸시 버튼에 A접점은 몇 번을 넣었어요 3번과 4번을 넣었죠 자 그래서 얘도 공통을 주실 거면 그냥 01번으로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 공통을 안 줄 거면 3 4를 적어라 그래서 공통을 줬다면 101에 4번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푸시 버튼도 다 적어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스위치 자 셀렉트 스위치는 우리가 공통이라는 걸 잡아주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자 우리 셀렉트 스위치는 SS A M 세 가지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SS가 중립이라고 했고 A가 오토 자동 M이 매뉴얼 수동이라고 했죠 자 근데 여기 A랑 M은 있는데 중립인 SS가 없네요 자 그러면 중립이라는 것은 A접점도 되고 B접점도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이 자 두 개가 서로 A접점과 B접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SS 중립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L과 부저가 자 같은 박스 안에 있었어요 일단 우리 램프는 위에다가는 자기 이름 쓰니까 YL 밑에다가는 자기 이름의 숫자 있으죠 YL2 자 부저는요 위에다가는 자기 이름이니까 부저 밑에다가는 밑에다가는 자기 이름의 숫자 이니까 부저 2번 자 공통을 안 주면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근데 얘도 같은 박스 안에 있고 우리가 보니까 이 아래 부분이 선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공통으로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공 2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헷갈리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여기 초록색 2개와 지금 여기 제가 공이라고 쓴 거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내부 구조도가 주어진 것들에서 공통번호를 같이 묶어준 거고 여기 있는 애들은 우리가 배감 기구 배치들을 보고 같은 박스 안에 있는 애들이 선으로 연결된 걸 묶어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RL과 GL 얘네 두 개도 같은 박스였죠 자 위에다가는 자기 이름 RL 공통 주지 않으면 RL 2번 적으면 되고요 자 GL 위에다가는 GL 또 마찬가지로 밑에다가는 공통 안 주시면 GL 2번 적으면 되겠죠 자 얘네도 같은 박스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이 묶어주고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공통 3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번호 적는 게 끝났습니다 자 우리 공개 문제 1번에 번호를 같이 한번 적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기준으로 자 여러분들 제가 제어판 만드는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제어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 1번의 번호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2번 공개 문제 번호 넣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